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투자협력 기업의 발굴을 위해 경기도를 찾은 일본 오사카, 간사이 지역의 기업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를 4차 산업 관련 업종들과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 모빌리티의 중심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오사카 상공회의소 투자협력 방안단은 오사카와 간사이 지역 기업 16개사 21명으로 구성됐으며 2박 3일간 경기와 서울, 인천을 방문해 채쌓기업 관련 시설들을 방문합니다.